그게 아냐 트리플 A 지금 나 더블 A야 언제 올라가냐고 통할 것 같다고 야 4월 11경기 봐 6할 6푼 7리야 저 미쳤었는데 완전 2잘로 모르겠어요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다 일단 녹화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박냐아 저건 칠기 아니었는데 아 채팅창 보고 있다가 이씨 아 플라이다 놓쳐라 자 공격 박냄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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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돌렸는데 딱 봉이 보였는데 이번엔 뭐? 포싱 패스토어 온라인 팀 풀이 된대요? 몰랐네? 빠졌어, 빠졌어, 그렇지 오케이 온라인 팀 풀이 되는 건 모르겠어요 아, 내 일로 타를 내 안타를 그냥 씹어드시네 왜 안 눌렀지? 왜 휙을 눌렀지? 왜 휙을 눌렀지? 아, 높은 공인데 뺏어놨어 어, 도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타이밍 잡고 있었는데, 아 아,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안 된 거지 뭐 아, 웬일이야 웬일로 잡아? 아, 이게 지금 AA라 그래 트리플만 가도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아, 근데 클레이가 트리플에서 씹어먹었다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것도 몽이들 말이다 흐흫 그렇지, 빠랬어 흐흫 제발 배먹었지만 한번 찾아 흐흫 흐흫 흫 흐흫 흥 흥 흥 아웃 아웃 말루 말루 2-4 말루 훈련 한번만 형 볼 빠졌어 그렇지 나이스 2타점 아주 좋아 이거거든 아 빠졌죠 끝내기는 아냐 구에 초라 일단 역전을 시켜놨어 일단 역전을 시켜놨는데 점수를 더 뽑으려면 이사나서 근데 별로 기대는 안된다 아우 나아 아깝네 자 마지막 수빈과 그리말 누워오시네 아웃 이었지 그렇지 이겼잖아 3대2 오우 오우 아 나 좀 불러줘 이제 지친단 말이야 어디까지 해야돼 이 죽일놈거 이거 어 어 야 나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 올스타 게임도 있네 씨발 와 저까지 나 경기 다 해야 되는 건가 콜업 언제 되지 시즌 내내 여기서 이 지랄해야 되나 여기까지는 트리플 에이 올라가서 또 뭐야 올스타를 딱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을 여고 가야지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아 힘으로 하면 그냥 넘어가는구나 아 스킵 트레이닝 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아 트리플 에이까지 하면 그냥 올라가야지 이렇게 올라가야지 트레이닝 스킵 나 트리플 에이까지 올려줘 어 꽃강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트리플 에이 올라갈 수는 있나 나 6번으로 떨어지는데 막 타손 떨어지는데 다시 3번 어? 뭐라고 뜬 거야? 뭐라고 뜬 거야? 에이 이거 몇 경기를 이겨야 되는 거야 꽃강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계속 해도 되는 거야? 올스타 전 경기만 뛰어야지 어 15일 경기 딱 뛰어야겠다 나 지금 꼬라지가 어떤지 좀 보자 얼마나 개파로 분전인지 내 상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카고 컵스에 3 3 더블 에이 나 어딨어? 아 3번이구나 몰라요? 롤무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흫 그냥 좋은 애 좋은 애 골라서 롤무들 했어 맞다 빠졌다 이루루 뛰엄마 빨리 마 뭐해 뭔 카노였던 것 같다 로빈슨 카노? 로빈슨 카노가 롤무들이래 하아아아아우 실로 타 흐허 kraaman 자, 100% 도루한다 아, 저 포수저 아... 포수 이 새끼야 공 빼놓는 과정에서 놓쳤네 아, 굴라 나이스 타이밍이었는데 자, 타점 하나 올리자 안타하면 타점 올릴 수 있어 얘는 왜 이렇게 땅 아래로 가, 답공이 잠수함이야 이씨 넘어가나? 넘어가나? 넘어갔다아 이거거든 이거거든 아... 파울스윙 놀이고 쳤는데 나이스지 아... 쨔지네 이제 4-2 몰스타 가야지 이야... 멋있다 기가 막히게 넘어가는구만 죽이지 이번엔 분명히 돌아가다 또 야이씨 이것들이 지금 내 훈훈을 다 똥을 싸내가지고 그냥 아... 1놈 세이비겠다 아웃이네? 아 나이스 나이스 지금 다 2-8푼 오리네 오토돌리는... 그때 다 떨어졌네 타이밍이 젠장 나이스 앗쓰 나이스 타점 또 올리고 아웃 다시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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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기면 이거 100% 오늘의 선수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창문을 켜 괜찮아 이기고 있잖아 바로 1루 성공 야 나 이제 나오니까 환호성을 지르는구만 애들이 스리런 홈런에 지금 2루타 쳤지 3루타나 1루타만 더 치면 사이클링이다 오늘 사이클링 하자 할 수 있어 아하 빵야 자 존망하는 느낌이지 여기까지인가 보 공이 저런데 치고 있네 아 미치겠다 볼 아하 자 6끝째 자 2루타 치고 자 2루타 치고 자 2루타 치고 자 2루타 치고 왜 이렇게 두숨 날 수가 없죠 이씨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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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 고민한게 배트가 늦었어 페난도 에드워드 매뉴얼 이리 스트레스 히힛 흐흫 아 늦었다 이리 뛰어라 그렇지 흐흐흫 내 점수만 깍지마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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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세 어 출장 안아웃 2,3루 야 왜 아 나 또 버튼 잘못 눌렀어 아아 나 왜 이거 눌렀지? 흐흐흐 존나 병신짓 됐네 아 홈송 구했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까워 아 바보지 됐다 에잇 나 뭐야 뭐한거야 하하 하하 자 하하 핫하 흐흐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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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개 삽질을 했는데? 투데이 뭐? 뭐라는 거야? 나 올스타 뽑혔어? 3번이네? 자, 오늘의 마지막 경기 그래도 올스타 들어가네? 그니까 올스타전에서 어, 날, 날고 기면은 올라가지 않을까? 아, 힘들다 트리플에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드냐? 아, 로딩이 왜 이렇게 일어? 야, 노을스 여기서도 난 3분이네 네 초고 누림잼 초고 야야야야,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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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아, 좋지 좋아 야, 근데 경기장 진짜 멋있다 저런 데서 야구 보면 진짜 재밌겠다 와 저거 싹 다 그물망 아니야 저런 데서 야구 봐야 되는데, 아 아, 시 아, 시 아, 시 에이 에이 2, 3루야, 2, 3루 원아웃 아, 똥을 싸라, 똥을 싸라, 씨 아아 아아 점수 오히려 깎인다 허허허허 안타 못 만들었다고 점수 깎인다 더럽네, 씨 저 나한테 오늘 송구가 늦었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아 동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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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아웃 분명 두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봤는데 잘 봤는데 울삼루 또그라운만이 설길이다 아우 좋지 나이스 멋있었어 아주 좋았어 저거 왜 들었을까 애매하긴 했어 아 아깝다 잘 돌아왔는데 오우 어유 아 어 근데 그ctica 하늘이 흔들려있어 그래서 그는 먼저 가야 될 것 같다 하지만 그 회복이 흔들려있어 하하... 하하... 큰 도그, Boomer, 1-4, 공연구간에 지금 지금 치크 스윙 하지만 이는 홈플레이션이 여기 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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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아우 씨 야린지끼야 승판 깔아가자 아우! 페이트 돌았어! 몰스터전에서 한 게 없다 몰스터전에서 한 게 없다 2루타친 거 하나 말곤 없다 아우! 안타 하나 친 게 어디야? 하나도 못 친 거 보단 낫지 멀티트로 했어야 되는데 아우! 아우! 나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가 어? 더블에잇 콩루츄레이션 와아 뭐라고 나온 거냐 지금 나 시카고 컵스 왔다고? 메이저 이거 왔어? 오? 메이저 이거 왔다 아아아 reiter 메이저 이거 왔어 메이저 이거 에iğ 4번 타자 야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שה Judge 아 죽이네